여러분 이래서 후속은 중요한거에요 드린이 없던 후속을 센츄리온이 챙겨주잖아 하하하 트라이소 칼리버까지 니 비룬인데? 초영합이야 뭐 나오지? 가루라 그렇다 애가 효과에 안박아서 다행이다 이러면 전개는 계속 가능하거든 전개가 불가능한게 아니니까 그루 하나는 어쨌든 해야되니까 기회를 주지 말자 괜히 학교가 또 뭐하겠네 그라치 비룬인데? 비루다 필드 어차피 버릴꺼니까 발드레이크 폭배되지? 애초에 일소도 안해가지고 섹터도 쓸리없네요 솔직하게 바렛트레이서 써치 레트레이서 솔직히 디비지도 괜찮긴한데 가끔씩 리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겠네요 요즘 바를랜드 하도 팔랑크스 맞춰가지고 도망시키다 보니까 그라치 나쁜건 아닌데 좀 희한하다 이거 뭐지? 센출까지 풀전개가 될거에요 예 보통은 여기서 끝나야되는데 루벨리 나오고 루벨리오과 써서 정락인 그리고 12 아크실라 요과 센트리온 카드 서치하는거 팔랑크스만 서치해야되요 솔직한 감상 때쯤에는 지금 여기서 손패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더 미스테이드로 데려온 마그나무드 마약 옹라겐 파테르 마그나무드 무효처리 미스테이드 더있냐? 없어 확인 오픈 소환하고 센트리온 팔랑크스 이 친구 미래로 보냅시다 샌드업 센트리온 그거를 야 그렇게하면은 이게 내꺼 돌리면 저거였나 내꺼 돌리면 파괴였나 아 근데 욕심이 문제가 아니긴해 저거는 욕심이 문제가 아니긴해 문제가 아니긴해 12씩 나와가지고 해결할거 있나 없었지 않았나 그러면 답이 없긴해 뭐가 있는데 액기는 뭔가 있음 뭔진 모르겠는데 여기 여기서 스트라이커 드래곤 엘러 맞긴 맞았네 쫄수 없이 저는 센트리온 전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카드게임 유튜브니까 찍먹까지 할 것 같긴 한데 송패 모르는 깐장이거든요 지금 그럼 써야지 너 미래로 허허 너 미래로 일소를 무효시키려고 할려있는데 아 근데 이거 그냥 센츄 가야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센츄 갑시다 이송패면은 센츄가 더 나을거에요 내가 지금 저거까지 버리면서까지 굳이 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PSY 고민 좀 합시다 일단 복락인으로 지금 다음 드로 봐야될 것 같거든요 이거 드로고 봅시다 이거 프리메라 제외하고 뚫린 다음에 드로고 봐야겠네 야 이게 가고일이 나오네 되긴 되나? 되는? 되긴 되는데? 되긴 되네? 이게 왜 될까? 참 어이가 없네 나가봐도 이렇게 하면은 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긴 한데 알바는 아니죠? 알바는 아니지 내 손해가 좀 크기는 한데요 알바는 아닌것 같아요 오늘 오늘 되게 특이하게 전개가 막 섞이네요 오늘은 되게 특이할정도로 전개가 막 섞인다 분명 분명 센츄 전개하려고 했는데 말이죠 그죠? 결국엔 이렇게 되겠네 일단 그냥 미리 박아놓읍시다 필드나 뮤지 놓지마라다오 짜증난다 일링크 아니마 걔는 먹히는건 어쩔수 없는일이고 먹혔습니다 정작? 다이너몬드 다이너몬드 뮤지로 보낸다 뮤지로 가주세요 1 저거 아 티폰이냐? 티폰 티폰 너무 세요 하 킹적이다 어 뭐야 뮤지 비속성 없어? 비상사태 뮤지 비상성 없다고? 발레틀레이서 이거밖에 답이 없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되는데 전투효과로 파괴되었을때 보내고 다른 어두운 속성 뮤스터를 소환한다 될것 같긴 한데 이러면 되겠다 길게 가면 내가 유리하진 않을것 같아요 저쪽은 한장으로 복구되는게 꽤 상당하거든요 저기는 한장 복구가 꽤 상당한데 나는 한장 복구가 거의 안돼 어 중요한겁니다 나는 한장 복구가 거의 안된다는게 좀 중요한거에요 잘가 암흥룡 어쩔수없어 미안해 내가 지금 이거 웬 답이 안보이거든 여러분 이래서 후속은 중요한거에요 드링이 없던 후속을 센츄리온이 챙겨주잖아 발랑크스 됐다 이제 때립시다 멘투 엔드 얘 아까 아까 뭐 가져갔었지 디바인어라 그리고 소환하면서 저친구 미래로 보냅시다 저친구 미래로 안보내면 이상한거 막 날아오거든요 지금 안치우면은 릴리스 프리체인 릴리스 날아와서 참고로 이걸로 복락인으로 보내면은 너의 미래는 덱에 처박히는 것이냐 이야 사기다 모니터카드 한장을 덱으로 처박습니다 얼마나 사기야 하하하 빨강융 아크 저거에서 아 로제랑 각오일 손패로 오고 그렇지 merak nombreux 으윽 yer 즉 이따 글이씨